몬스터 는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래는 만스터가 포함된 영어 예문 5개와 그 예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린이들은 할로윈을 위해 괴물로 분장했다. 어린이들은 할로윈을 위해 괴물로 분장했다. 어린이들은 할로윈을 위해 괴물로 분장했다. 그녀는 침대 아래에 숨은 괴물에 대한 악몽을 꾸었다. 그녀는 침대 아래에 숨은 괴물에 대한 악몽을 꾸었다. 그녀는 침대 아래에 숨은 괴물에 대한 악몽을 꾸었다.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유전자가 수정된 괴물을 만들었다.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유전자가 수정된 괴물을 만들었다.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유전자가 수정된 괴물을 만들었다. 그 영화에는 작은 마을을 공포해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등장한다. 그 영화에는 작은 마을을 공포해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등장한다. 그 영화에는 작은 마을을 공포해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등장한다. 이 이야기의 괴물은 주인공의 내적 공포를 상징한다. 이 이야기의 괴물은 주인공의 내적 공포를 상징한다. 이 이야기의 괴물은 주인공의 내적 공포를 상징한다. 영화는 영화를 의미합니다. 아래는 무비가 포함된 영어 예문 5개와 그 예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We're going to see a movie at the theater tonight. 오늘 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러 갈 거야. We're going to see a movie at the theater tonight. 오늘 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러 갈 거야. We're going to see a movie at the theater tonight. He rented a movie to watch with his friends over the weekend. 그는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보기 위해 영화를 빌렸다. He rented a movie to watch with his friends over the weekend. 그는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보기 위해 영화를 빌렸다. He rented a movie to watch with his friends over the weekend. 그는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보기 위해 영화를 빌렸다. She enjoys watching romantic movies on rainy days. 그녀는 비 오는 날의 로맨틱한 영화를 보는 것을 즐긴다. She enjoys watching romantic movies on rainy days. 그녀는 비 오는 날의 로맨틱한 영화를 보는 것을 즐긴다. She enjoys watching romantic movies on rainy days. 그녀는 비 오는 날의 로맨틱한 영화를 보는 것을 즐긴다. The movie won several awards at the film festival. 그 영화는 영화제에서 몇 개의 상을 받았다. 그 영화는 영화제에서 몇 개의 상을 받았다. The movie won several awards at the film festival. 그 영화는 영화제에서 몇 개의 상을 받았다. He dreamed of becoming a movie director since he was a child. 어릴 때부터 영화감독이 되는 것을 꿈꿨다. He dreamed of becoming a movie director since he was a child. 어릴 때부터 영화감독이 되는 것을 꿈꿨다. 어릴 때부터 영화감독이 되는 것을 꿈꿨다. 어릴 때부터 영화감독이 되는 것을 꿈꿨다. 는 목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넥가 포함된 영어 예문 5개와 그 예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녀는 액세서리로 목에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 그녀는 액세서리로 목에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 그는 이상한 자세로 자고 난 후 목에 통증을 느꼈다. 그는 이상한 자세로 자고 난 후 목에 통증을 느꼈다. 그는 이상한 자세로 자고 난 후 목에 통증을 느꼈다. 스웨터는 추운 날씨에 그녀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 넥을 가지고 있었다. 스웨터는 추운 날씨에 그녀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 넥을 가지고 있었다. 스웨터는 추운 날씨에 그녀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 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인의 연락처 정보가 있는 목줄을 차고 있었다. 그는 주인의 연락처 정보가 있는 목줄을 차고 있었다. 그는 주인의 연락처 정보가 있는 목줄을 차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꽉 안아 목덜미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꽉 안아 목덜미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꽉 안아 목덜미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은화학 원소로서 기호는 니이며 니켈이라고 번역됩니다. 또한 니켈 동전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니켈이 포함된 영어 예문 다섯 개와 그 예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문 손잡이는 니켈로 만들어졌다. 문 손잡이는 니켈로 만들어졌다. 문 손잡이는 니켈로 만들어졌다. 그는 상점에서 사탕 한 개의 니켈로 지불했다. 문 손잡이는 니켈로 만들어졌다. 문 손잡이는 니켈로 만들어졌다. 문 손잡이는 니켈로 만들어졌다. 문 손잡이는 니켈로 만들어졌다. 보석은 광택을 내기 위해 니켈로 도금되었다. 니켈로 만들어졌다. 보석은 광택을 내기 위해 니켈로 도금되었다. 니켈로 도금되었다. 스테인리스 스틸에 생산해 사용된다. 니켈로 도금되었다. 니켈은 스테인레스 스틸의 생산에 사용된다. 니켈은 스테인레스 스틸의 생산에 사용된다. 자동 판매기는 니켈을 받지 않고 25센트 동전만 받았다. 자동 판매기는 니켈을 받지 않고 25센트 동전만 받았다. 자동 판매기는 니켈을 받지 않고 25센트 동전만 받았다. 니켈은 별명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니크네임이 포함된 영어 예문 5개와 그 예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빨간 머리 때문에 그녀에게 레드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빨간 머리 때문에 그녀에게 레드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빨간 머리 때문에 그녀에게 레드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는 6피트가 넘는 키에도 불구하고 타이니라는 별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6피트가 넘는 키에도 불구하고 타이니라는 별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6피트가 넘는 키에도 불구하고 타이니라는 별명으로 알려졌다. 야구 선수는 강력한 타격 능력으로 슬러거라는 별명을 얻었다. 야구 선수는 강력한 타격 능력으로 슬러거라는 별명을 얻었다. 야구 선수는 강력한 타격 능력으로 슬러거라는 별명을 얻었다. 나의 어릴 적 할머니는 나에게 선샤인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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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독서를 너무 좋아해서 부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는 독서를 너무 좋아해서 부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는 독서를 너무 좋아해서 부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나이트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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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악몽이라는 뜻입니다. 아래는 나이트메어가 포함된 영어 예문 5개와 그 예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녀는 괴물에 쫓기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괴물에 쫓기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호러 영화는 그 후 몇 주 동안 악몽을 유발했습니다. 그 호러 영화는 그 후 몇 주 동안 악몽을 유발했습니다. 그 호러 영화는 그 후 몇 주 동안 악몽을 유발했습니다. 그는 종종 밤중에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종종 밤중에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사고로 그녀는 운전에 대한 반복되는 악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밤중에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종종 밤중에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사고로 그녀는 운전에 대한 반복되는 악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그녀는 운전에 대한 반복되는 악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그녀는 운전에 대한 반복되는 악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그녀는 운전에 대한 반복되는 악몽은 여전히 그를 괴롭힙니다. 어린 시절 어둠 속 숲에서 길을 잃은 악몽은 여전히 그를 괴롭힙니다. 어린 시절 어둠 속 숲에서 길을 잃은 악몽은 여전히 그를 괴롭힙니다. 노이즈 는 소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래는 노이즈가 포함된 영어 예문 5개와 그 예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은 시끄럽고 지속적이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은 시끄럽고 지속적이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은 시끄럽고 지속적이었다. 거리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그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거리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그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은 시끄럽고 지속적이었다. 거리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그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선생님은 시험 중에 학생들이 소음을 내지 말라고 요청했다. 선생님은 시험 중에 학생들이 소음을 내지 말라고 요청했다. 선생님은 시험 중에 학생들이 소음을 내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는 소음을 차단하고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 헤드폰을 착용했다. 그는 소음을 차단하고 음악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소음을 차단하고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 헤드폰을 착용했다. 시내의 소음이 시골로 갈수록 사라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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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의 소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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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로 갈수록 사라져갔다. 기차가 지연되어 몇 시간 동안 어디에도 없는 곳에서 갇혀 있었다. 기차가 지연되어 몇 시간 동안 어디에도 없는 곳에서 갇혀 있었다. 그녀는 갈 곳이 없어서 친구 집에 묻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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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녀는 현실에서 멀고 시간이 멈춘 다른 세계로 옮겨간 것처럼 느꼈다. 책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녀는 현실에서 멀고 시간이 멈춘 다른 세계로 옮겨간 것처럼 느꼈다. 책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녀는 현실에서 멀고 시간이 멈춘 다른 세계로 옮겨간 것처럼 느꼈다. 는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아래는 너스가 포함된 영어 예문 5개와 그 예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간호사는 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생명체계를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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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즐겨서 간호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호사는 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생명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즐겨서 간호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호사는 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생명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즐겨서 간호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호사는 상처를 붕대로 감고 염증을 막기 위해 소독제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상처를 붕대로 감고 염증을 막기 위해 소독제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상처를 붕대로 감고 염증을 막기 위해 소독제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상처를 붕대로 감고 염증을 막기 위해 소독제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를 위로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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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들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들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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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에게 치료와 사용을 제공합니다. 간호사에는 환자들에게 치료와전자들에게 치료와 먹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 causes을 제공합니다. 귀리죽은 건강하고 포만감을 주는 아침 식사로 하루를 위한 섬유질과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귀리죽은 건강하고 포만감을 주는 아침 식사로 하루를 위한 섬유질과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귀리죽은 건강하고 포만감을 주는 아침 식사로 하루를 위한 섬유질과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가적인 맛을 위해 귀리죽에 시나몬과 슬라이스한 바나나를 추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가적인 맛을 위해 귀리죽에 시나몬과 슬라이스한 바나나를 추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가적인 맛을 위해 귀리죽에 시나몬과 슬라이스한 바나나를 추가합니다. 그는 추운 겨울 아침의 올바른 시작을 위해 따뜻한 그릇 귀리죽을 즐깁니다. 그는 추운 겨울 아침의 올바른 시작을 위해 따뜻한 그릇 귀리죽을 즐깁니다. 그는 추운 겨울 아침의 올바른 시작을 위해 따뜻한 그릇 귀리죽을 즐깁니다. 귀리죽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질 때문에 종종 심장 건강을 위한 아침 식사로 추천됩니다. 귀리죽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질 때문에 종종 심장 건강을 위한 아침 식사로 추천됩니다. 귀리죽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질 때문에 종종 심장 건강을 위한 아침 식사로 추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